안녕하세요 취업이 버린다의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 취준생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데쌍트코리아에서는 디자인과 온라인, 영업 등의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자 그리고 이미 졸업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이유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옹진건설에서는 임대분양과 공무, 건물관리를 담당할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유관업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그룹에서는 회계와 교육, 구매기획 등의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 이상으로 분야별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이때 영어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15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DB그룹에서는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등 그룹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전학력 성정 평균이 비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오늘은 2주 만에 모시네요. 자타공인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자리를 또 비우셨어요?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이 자리를 지키는데 출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업무에 이렇게 휩싸여서 보냈습니다. 네, 이러다가 월간 강신호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자격증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자격증 산에서 나는 자격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강화도를 제가 좀 애정합니다. 강화도? 네, 강화도 지금 꽃도 만발하고요. 그리고 만이산부터 시작해서 산도 참 아름다운데 그 강화도에 있는 외식 사장님들, 외식업체 사장님들, 사업주분들 대상으로 외식 경영 서비스, 그리고 위생 교육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참 좋습니다. 강화도에 맛집도 많고요. 그리고 착한 식당도 있는데 제가 적국갈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착한 식당 애정한다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사장님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봄꽃이 만발하는 4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조선 아나운서께서 어떻게 봄꽃나들이 가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봄꽃나들이? 저는 아직은 못 가는데요. 이제 서울도 서서히 이제 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또 서울 봄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좀 틈타서 한번 다녀올까 아직은 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일 유일하게 쉬는 주말인 내일 가시나요? 갑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미산 증달래축제.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오시면 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미산이나 여의도에서 슬렁거리는 강신호 선생님 보시면 인사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또 꽃 얘기, 산 얘기 나오면 오늘도 역시나 좀 관련된 자격증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미산 말씀드렸는데 이 봄꽃축제가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강화고려산 그리고 영치산, 창원천주산 등에서 진행이 산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산가공기능사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우리 산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할 자격이 바로 산에서 주는 대표적인 음식물에 관련된 자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퀴즈 남이 한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퀴즈를 드릴 텐데 산야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빛깔로 모양으로 발생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신비의 음식물인데 고대에서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돼지의 음식물이다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나는 쇠고기 그리고 산에서 나는 보약으로 불립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이거 제가 2주 전에 퀴즈 맞췄었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힌트 날라고 할 때 제가 맞춰서 깜짝 놀라시면서 마무리했었는데 아, 네네. 아, 마무리할 때. 버섯이잖아요, 버섯. 사실 제가 다른 엉뚱한 이야기 좀 하다가 버섯으로 또 바로 맞춰버렸네요. 맞습니다. 미모들 뛰어나시고 기억력도 뛰어나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버섯인데 무슨 상관인지. 여기 대본에는 이제 그 산에서 나는 쇠고기. 그래서 뭐 이렇게 유추해서 하셨는데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또 맛있는 음식 식자재가 바로 버섯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버섯과 관련된 자격증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에서 버섯을 신의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불로장생을 많이 꿈꾸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장수의 영약으로 진중하게 이용을 해왔고 우리나라에 보시면 세종실록을 보시면 세종시대에 와, 약용으로, 식용으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순수배양종균이죠.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인공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가와 식용, 약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버섯의 종류도 다양한데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섯종균기능사 그러니까 이 버섯도 사실 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이 버섯을 만드는 기능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관련돼 있고요. 저는 이제 파스타 만들 때 버섯, 새송이버섯 많이 쓰거든요. 자연산 송이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대신에 재배되고 있는 버섯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요리할 때도 굉장히 친근하게 저도 쓰고 있는데요. 이 버섯 재배하는 데 자격이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버섯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균 그리고 원균을 배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 종균기능사 자격은 우량버섯 종균의 생산관리 그리고 버섯 재배기술을 관리하고 그리고 생산의 모든 과정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역량으로 수행해내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농가, 부업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자격증이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섯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요. 쓰임새도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섯 종균기능사 일단은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좀 어려운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버섯 종균기능사의 자격을 좀 취득하면 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수행하는 업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1983년 버섯 종류기능사 2급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98년에는 대통령 영으로 현재의 버섯 종균기능사로 제정이 됐습니다. 해당 자격은 버섯 종균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버섯 종균에 관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균에 관한, 버섯 종균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버섯 원균을 증식시킵니다. 증식시키고 접종원을 만들고 그리고 재배관리를 하는데 그 톱밭과 볏집 등에 접종원을 투입하게 되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고 생산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농가에 필요로 하는 우량한 버섯 종균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섯이 워낙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의 작물이라고 하셨나요? 건강식으로도 그렇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인기가 많아서 또 이게 계절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절 제품, 계절 식품이 아니라서 사계절 내내 바트나 시장을 가면 늘 만날 수가 또 있는 제품이고 그것 때문에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비수기, 성수기가 없습니다. 정말 사시사철 원하는 식재료, 그리고 섭취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버섯 재배 같은 경우는 특히 소득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배하는 농가의 평균 소득이 높은데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버섯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버섯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 소비력이 높아져서 비싼 고가의 버섯들도 구매해서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고가의 버섯도 선호하게 돼서 소비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버섯의 소비 증가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계적으로는 매년 12%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매년 생산과 소비가 4%씩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더욱더 앞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스마트팜과 함께 유사한 흡사한 성격으로 발전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장 재배로 스마트하게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초음파 가습기, 그리고 열교환기, CO2 측정, 그리고 제어기, 냉동기를 이용한 과학적인 재배공법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종균의 보급, 그리고 종자기능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자 개발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버섯 종자도 계속해서 널리 개발이 되면서 확대,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술과 개발 기술이죠.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게 되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특히 자격증을 가지고 역량과 지식이 검증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버섯이라는 게 사실 산을 다니면서 채집을 하던, 채취를 하던 대상이었는데 이제 버섯 종균 기능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고 버섯이 또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사철 내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섯 종균 기능사 이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곳으로 또 취업이 가능한지 진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아이템 그리고 식자재, 이 버섯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대된다면 그럼 과연 어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합니다. 우선은 버섯은 식품으로 쓰이고요. 약품으로 쓰이고 그리고 미용 제품, 그리고 식자재, 외식 메뉴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뷔페를 가면 스프를 처음 많이 드시는데 양송이 스프, 저는 정말 그 맛을 맛있죠. 꼬숩죠. 머시름 숲, 그래서 이 버섯 외식 메뉴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해당 아이템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NCS 기반으로 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버섯으로 활용되는 모든 분야, 모든 업체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감적인 산업의 취업에 버섯 자격증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버섯 재배업체 그리고 버섯 종균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창업하실 수도 있고요.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 취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건강과 뷰티 산업, H&NB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섯의 영양과 효능을 좀 활용해서 좀 익을 수 있지 않을까, 기능성으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미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피부관리를 버섯 추춘물로 좀 하면 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있어요. 아 맞습니다. 역시 또 미모관리의 최고봉을 달래시기 때문에 벌써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난 역시 창의적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 제가 역시나 자격증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벌써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버섯은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버섯 이 버섯 종균 분야가 그래서 참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준비하시면 이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일단 관련 업계라든지 취업을 할 때 분명히 좀 우대사항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대사항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이 버섯 종균 기능사 취득할 시에 국가 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우대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 공기업 우대가 되고요. 그리고 채용 시에는 관련 기관 기업 채용 시 동일합니다. 보수 그리고 승진 그리고 신분보장 전부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과 채용 시험 진행이 될 때 농업 증렬이죠. 일반 농업 그리고 농업 증류에서 3% 정도 가산점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법제처를 확인해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신데요. 해당 자격 우대 현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해당 자격 활용 영역 더 확인해 드리면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종자라고 하면 종자에 관한 종자관리가 참 필요한데요. 종자관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소개해드린 농업 관련 자격증이죠.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관리사 그리고 임상가공기능사와 함께 취득하신다면 시너지를 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직무 영향을 가진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섯종균기능사 과목이라든지 시험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시험과목을 보시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종균 제조 그리고 버섯 재배로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60문항 1시간 필기가 진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버섯종균 작업으로 작업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필기 같은 경우는 매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필기는 1시간인데 실기는 3시간이나 된다고 하면 실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필기 시험부터 알아보죠.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공부 방법,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전공 그리고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 3시간 기준 2개월 정도 이상 투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필기는 독학으로 가능하신데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이론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보시면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선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내용도 많이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를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실기가 준비가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도 사시고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기 1, 3시간 기준 2개월이면 그래도 역대 나왔던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수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시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버섯 종균 작업으로 이루어진 실기시험 이건 좀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네. 실기시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이 직무 내용, 수행 중고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직무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버섯의 종류, 그리고 재배 방식에 따라서 종균 관리 그리고 배지 조제, 배지 살균, 그리고 종균 접종 배양 관리 및 생육 환경 관리를 통해 버섯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까지의 모든 매니지먼트 수확 후의 관리까지 모든 재배 시설 관리까지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직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행 중고를 보시면 이 수행 중고를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량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보시면 버섯 종균의 원균 증식 배지 제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종균 배양을 위한 무균실 관리 요령을 숙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균 이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대상 버섯에 따른 종균 배지를 제조할 수 있다. 여기서 종균 배지 같은 경우는 식물과 세균들이 배양 세포를 통해서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들이 들어있는 고체나 액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량한 종균을 판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종균용 배지를 살균할 수 있는지 살균 작업까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의 수행 중고가 있고요. 이 수행 중고를 보시면 어떻게 어떤 내용을 내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고점이기 때문에 이 실기 그리고 이 필기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라든지 응시 자격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자격증 명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듭니다. 종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 우대 자격 주어지는 만큼보다 지원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대라든가 이런 혜택들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연령과 학력 그리고 지역 그리고 성별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농업계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농학 그리고 임학 관련과를 전공했다면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필기는 그렇다 쳐도 실리 같은 경우는 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공이나 따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한테는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작업형 실기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또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의 동영상 보시면서 그대로 보시는 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 강의를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직접 또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하신데요. 이제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기출 문제를 보고 그 기출 문제대로 직접 한번 수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재료도 직접 한번 구매해 보시면 훨씬 더 재료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직접 손에 있게끔 실행하시기 때문에 작업형 실기에 준비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 그리고 이제 연구원이나 그리고 사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체에서 버섯을 재배하시는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에 참가하시면 실기시험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해당 내용을 잠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 장흥군 같은 경우는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버섯산업 맞춤형 버섯종균기능사 양성교육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고버섯의 주산지에 맞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버섯종균기능사 지원사업으로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농가 그리고 산업체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버섯종균기능사 취득교육 그리고 현장실습 및 견학교육, 직무소양교육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입니다.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취창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취창업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프로세스가 쭉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라도입니다. 역시 전라도가 음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식자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버섯재배를 희망하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귀농자를 대상으로 버섯에 대한 기초 내용을 교육시켜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관리해 주시는 이 견학과 실습을 실행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버섯재배 기술교육과는 별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격증이죠. 버섯종균기능사에 대한 취득을 돕기 위한 실기교육도 따로 병행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 해당 자격 희망자 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가지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뚜껑을 열어보죠. 합격률, 숫자 알려주시죠. 네, 합격률 참 중요한데 이 합격률을 보시면 필기가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필기가 조금 어렵구나. 그래서 필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실기는 또 자연스럽게 취득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50%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50%대. 맞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보통 90%대에서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면 이게 2016년도 기점으로 해서 응시자가 거의 두세 배 이상 뛰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니 왜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버섯에 대한 종균기능사 지원자가 늘었을까라고 정말 많이 조사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선 늘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유추해 보자면 먹방 그리고 요리. 우선 바람이 불었잖아요. 파스타도 조리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버섯을 많이 식자재로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버섯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연관되어져서 높아지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버섯 자체가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귀농 아이템을 찾는 분들이 버섯에 좀 집중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 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올해 시험 일정 보시면 연 3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1회는 지났지만 2회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이제 6월에 진행을 하셔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접수부터 필기, 실기, 취득까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게 또 연간 3회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접수부터 이제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필기만 합격하면 50%대의 필기만 합격하면 실기는 상당히 또 높은 합격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응시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영농활동 귀농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을 보니 청년이 직접 키운 버섯이다. 착한 농부들의 버섯이다.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브랜딩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생산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버섯 종균 기용사를 취득해서 영향을 준비하신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팜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업 그리고 버섯 관련 그리고 식품, 제품, 약품 등의 소비가 질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트렌드에서 버섯 종균 분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직무 내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셔서 취득하시고 검증받으시는 오늘 자격 버섯 종균 기능사 취득하셔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버섯 종균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자격증으로 저희에게 정보를 가져와 주실 건지 한번 또 살짝 예고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 동공이 좀 살짝 흔들렸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후보군이 있을까요? 후보군이? 우선 식품에 관한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농업, 임업에 관련해서 자격증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자격증과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